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기사였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가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12월 8일. 내일 강연이라서 조금 분주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대한 전략은 구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업종으로, 어떤 종목군 쪽으로 투자를 좀 집행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용각과 시나리오가 잡혀서 뭔가 좀 희망이죠. 이렇게 또 분석해내고 그런 전략들, 시나리오를 가지게 되면 뭔가 불확실성보다는 당연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 수급의 이동 구도들, 전세계 증시의 흐름들, 매크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내년도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좀 좋게 보고 있고 어쨌든 저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라는 주식을 계속 장기 투자, 또 장기로 모아갈 주식으로서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나 수익률 저하 이런 것들, 경기의 둔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많이 이뤄졌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별 의미는 없다는 생각을 계속 밝혔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갖고 있는 지금 FSD의 완성에 가까운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제 도저 컴퓨터, 슈퍼 컴퓨터를 통한 정말 전세계적인 어떤 모빌리티를 장악하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테슬라의 FSD 완성은 채 GPT 충격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테슬라는 매우 저평가이면서 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상당히 지금 폭발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채 GPT 발표와 함께 빅테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엔비디아가 큰 수혜를 받으면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거기 뭐 GPU 엄청나게 필요하니 그런 기업이 이제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는데요. 결국은 테슬라의 FSD 완성에 대한 발표와 이제 빠른 보급 지금 뭐 40만대 정도가 지금 하면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수백만대 쪽으로 이제 정식 배포가 된다면 그 파급력 자체는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채찍빛대로 인해서 올해 시장의 어떤 화두 또 메가 트렌드가 형성됐던 건 이제 자율주행의 충격 파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미국 중심의 또 이제 글로벌의 어떤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는 그런 전개가 빠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오늘의 시장도 한번 체크해보고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 좋았습니다. 1% 상승 코스닥도 2% 상승 거래대금은 양시장 모두 8조 4 정도였고 상승용목수 코스피 500종목 정도 코스닥은 1000종목 이상 상승했고 오늘 수급 구도도 완벽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2000억 코스닥도 거의 2000액 가까운 순매수 했고요. 기관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 4천억대 코스닥에서도 2000억대 선물도 8천 계약 이상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고요. 고객내수금 48조 신용용자장부는 17조 3천억 어제 미국장이 이제 나삭 중심 1.3% 상승했고 S&P 0.8% 다우가 0.17% 상승해서 성장주 중심이었던 강세 흐름을 냈고요. 오늘 니케인은 1.6% 빠졌고 홍콩도 약부압 정도 대만은 0.6% 상승 상해 증시는 강부압 정도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내어주고 있죠. 사실상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향 추세가 되는 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우호적인 흐름들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된 구도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보시면 장기평 좀 뚫어냈는데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는 오늘 좀 양봉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제 쏠렸던 수급이 좀 분산화되면서 다른 많은 섹터나 종목적으로 이제 이동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전개시켰고 이제 새로운 파동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도 흐름들도 내년을 향해 있는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청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가 각각 1.5%씩 상승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 흐름을 보여줬고 여기에 기반해서 에스카이 6%, DIT 6%, 한비반도체도 2.3%,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2%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진 세미캠, 또 이제 솔브렘 같은 회사들도 이제 올랐고 제우스 10% 상승,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3.5% 상승해줬고 이수페타시스도 7.8% 상승을 해줬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 흐름을 보였고 오늘 셀트론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셀트론이 6.4% 상승했어요. 최근에 조금 조정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기관들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6% 강세를 띄웠고 헬스케어도 이제 오늘 외군기관 동시 순매수 쪽에서 5.7% 상승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향 추세로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보여준 그런 패턴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엘즈앤솔부터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5.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포스코 뷰티엠도 2.5% 에코프로비엠이 3.8% 상승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 종목들도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어줬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수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내어줬고 삼성 SI 같은 기업들도 강세였고요. 엘전자가 최근에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굉장히 대량 매도를 하는데요. 전장사업부 물적분할 뭐 이런 루머 얘기가 흘러나온 게 있긴 한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내고 있어서 좀 주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코삭 쪽은 오늘 에코프로베, 에코프로 뭐 오늘 다 강세였고 HLB가 오늘 5% 상승한 것도 좀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 장기평선을 좀 돌파하고 또 이제 기관 외국인들 쌍끄리 순매수하는 것들 이 기사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HLB가 미국 36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가 완료가 됐다. 지금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이제 의약품 만매 준비를 마쳤다고 이제 발표가 좀 됐고 미국 유자지 보건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처음 쥐덕한 이후 6개월 만에 36개 주를 넘어서며 판매 준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FDA 이제 허가 절차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올 건데 내년 상반기 그 내용이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플러스 최근에 로봇주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로봇은 뭐 뭐랄까 앞으로 10년에 영원한 강한 흐름을 좀 낼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고 두산 로보틱스도 3.7% 강세 흐름을 좀 내어줬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인재, 시청 상위 종목들, 2차전지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오늘 쌍꺼리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기조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우호적인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로봇주 쪽으로도 대부분 강세였고 최근에 자율주행 쪽, 오늘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퓨런티어 같은 회사들도 강세였고 칩셋 미디어, 온 디바이스 쪽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쪽이기도 하죠. 이런 기업들, 현대 오토웨버, HL만두도 각각 1.8%씩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이 조금 많이 내려앉아 있는 쪽들로도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슈어 소프트 테크 같은 신규 상장된 또 자율주행 퍼포먼스가 있는 이런 기업들, 이노 시뮬레이션 이런 기업들도 강세 흐름을 좀 내어줬고요. 오늘 뭐 비만 쪽은 약보합 정도입니다.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 동화 ST도 보합 정도 동화 ST는 오늘 0.02주 주식 배당한다는 발표를 해줬는데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이었다고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 있죠. 유한야행도 오늘 플러스 이어가면서 오늘도 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네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계속 팔고 여기서 갑자기 사고 하여튼 뭐 이 수급의 구도는 또 바람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뭐 수급 변동에 따라서 팔면 안 좋게 보고 사면 좋게 보고 이런 거는 좀 옳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 좋아지는 모습들 전개시키고 있고 오늘 이제 게임 업종, 플랫폼 업종도 최근에 좋습니다. 금리 계속 하향되는 추세에 보이면서 네이버 또 이제 카카오도 2%씩 강세는데요. 오늘 네이버 쪽은 좀 의미 있는 게 그 스트리밍이죠. 트위치가 이제 한국 철수 하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가 떠오르죠. 이걸 네이버 쪽에 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인수한다는 얘기들을 듣고 어쨌든 그 트위치 어떤 이제 철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카카오 같은 회사들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에겐 상당히 또 우호적인 어떤 부분들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C 소프트는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결국 이제 그 세라운이죠. 결국 이제 신작 출시를 하면 네 뭐 빠지는 거 뭐 연염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된 것 같고 오늘도 이제 대구 시스터즈가 쿠키럼 킹덤에 중국 출시 일자가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 이후 발락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 게임 주도린 신작에 대한 또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뭐 출시 일자가 잡힌다든지 출시 해버리면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KINX 같은 기업은 뭐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의 흐름을 내면서 장기 이제 성장의 어떤 흐름을 주가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넥슨게임즈,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넷마블 이런 게임 업종의 주요 종목들 크래프터는 오늘 좀 추천받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강세를 띄웠고 하이브 최근에 굉장히 좋죠. 콘텐츠 쪽으로는 탑픽 기업이죠. 디어에든 콘텐츠 플랫폼으로는 유망한 기업으로 계속 꽂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DNC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웹툰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하게 최근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오픈엣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온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띄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 장세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볼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선행정의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세 움직임들을 지금 연말에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지부진한 어떤 지수 흐름 속에서 개별주들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보다 더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2021년도 400불까지 급등했죠. 코로나 모멘텀과 함께 엄청난 판매량 증가. 전기차의 시대. 그대로 이제 이제 둔화되고 이제 이익률 하락하고 이익률 하락에 이제 의도한 거니까 100불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스트롱 바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뭐 엄청났습니다. 이제 뭐 트위터 인수부터 해가지고 막 뭐 그냥 다 악재로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지나온 이것들을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모든 걸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투자의 심리 또 이제 오피니언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 언론들 뭐 이제 보고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300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중간 정도 된 240불이란 말이에요. 저점은 높이고 이제 뭔가 이제 시세가 이제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이평선 밀집되고 그러니까 뭐 동일합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하는 것도 국내나 뭐 구해외 이제 해외나 똑같은 거고 파동이 이제 짧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파동이 큰 이런 구간은 내릴 때도 크고 오를 때도 크고 하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점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거거든요. 주요 수급 주체들도 근데 여기서 파동이 짧아진다는 거는 주요 수급 주체들이 야 이건 싼 사람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팔겠죠.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사람은 어이 비싼데? 부정적인데 앞으로? 근데 이제 FSD라든지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들 슈퍼컴퓨터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는 쪽은 결국 이제 이거를 굉장히 싸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고 파동이 짧아지면서 이제는 뭔가 좀 이제 방향성을 이제 탐색하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밸류업의 어떤 포인트는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포인트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FSD 이제 FSD 12V 이제 최신 버전은 베타 딱지가 떼져 있는 어떤 부분인데 아직은 이제 베타라는 개념으로 이제 임직은 배포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직접 시험도 했고 중국은 또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제 출시 예정에 이제 두고 있고 지금 뭐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또 이제 정식 배포가 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지금 엄청난 우리가 체치피티 이상의 어떤 급의 폭발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지금 주가 흐름은 매우 지금 변곡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FSD 완성은 체치피티 충격 그 이상 테슬라 V12는 이 소프트웨어 2.0의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설정한 규칙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창안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자동 학습 접근법입니다. 이제 테슬라 알렌버스크는 FSD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증명하는 걸 목표로 삼고 지금 계속 나아갔었는데요. 엔드 투 엔드 입력부터 이제 출력 이제 출력까지 이제 하나의 통합된 신경망이 학습하고 처리하는 지금 이제 다른 자율주행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치피티의 자율주행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모든 주행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일반화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행한다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으로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제너럴 월드 모델 학습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가상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가상세계에서 생성해서 확보하면서 그걸 학습시키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 누적을 하는 거죠. 이런 일반화가 달성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제 일반 산대성 이론 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화 일반화 특정 상황이나 경험한 상황 뿐이 아니라 이 일반화가 달성이 되면 자동차 뿐 아니라 이제 모든 모든 모빌리티 제품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이제 로봇이든 선박이든 드로이든 자율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이 모빌리티의 모든 제품들은 이 테슬라의 도저 슈퍼컴퓨터 그리고 이제 FSD 소프트웨어 이거를 이제 FSD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슈퍼컴퓨터죠. 이거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더 고성능으로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 회사들도 테슬라 거에 FSD 도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걸로 보는데요. 결국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이제 슈퍼차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들이 이제 그 플랫포만으로 이용하겠다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FSD도 무슨 2등, 3위, 4위 업체 걸 왜 이용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수집한 거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이거 뭐 따라잡을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결국 이제 뭐랄까요? 엄청난 혜자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FSD 완성은 결국 채 GPT 충격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현대차그룹도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포티두닷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 고도화 시키고 또 자율주행 버스 여러 가지 어떤 PBV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것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 내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포티두닷이 글로벌 IT 기업 출신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포티두닷은 최근 테슬라,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수미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수 채용했다.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아래 꾸준히 인재를 뽑고 있는 것이다. 포티두닷은 올해 세 자릿수 채용을 목표로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 무섭네요. 결국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관련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미국 현지 오피스 설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말 3대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꼽혔던 아루과 AI의 폐업이 대표적이다 해서 큰 포드, 폭스파겐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고 구글 외에 GM의 크루즈 등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테슬라한테 비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테슬라가 압도적인 이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투자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레벨 3를 아직까지 양산차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관련 기술 개발에 당초 예상보다 개발의 시간이 더 들어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은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동화 시대에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의지로 계속 정의선 회장이 추진하고 있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확보해서 경쟁자들을 제칠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완벽한 SDV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 이번 24년 CES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한편 전기차 1위 테슬라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았다. FSD-12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목표에 가장 가까운 형태 FSD로 현행 버전인 V11의 순수 인공주행 기술이 탑재는 걸로 전해졌고 이제 공개할 예정에 임박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식 시장에서 같은 포인트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지금은 변곡에 위치한 그런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하고 수급 구도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코스비 삼성전자 2,600억 순매수입니다. 동시 순매수 외국인 기관 그리고 네이버 쪽 또 포스콜딩스 쪽 그리고 카카오 기아도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흐름 자체가 신고가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현대차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는데 기아가 훨씬 좋죠. 기아가 이렇게 되면 기아가 훨씬 더 지금 주가 퍼포먼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최근에 장기평 뚫고 올라가는 전장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테슬라의 5저번에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것들이 작년에 좀 있었는데 그런 모멘텀 같이 연결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도 수급 계속 좋으면서 좋은 시세의 흐름을 내고 있고요. 호상 넘어가면 최근에 카페24가 구글로부터 투자 받은 게 와 점상한 거 그리고 급등 흐름을 좀 연출했고 수급은 오늘 좀 좋았습니다. LNF, Echo Pro, Echo Pro 2차전기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고 HLB도 수급이 83억 정도 JYP, YG, SM 같은 기업들 다 엔터 기업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SC, 칩셋 미디어, 제우스 같은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동진 세미캠도 부담이 크진 않은 구간이고 SPG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 구도 흐름 자체는 무난했고 괜찮았고 또 이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큰 트렌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이 이렇게 또 금세 지나갔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필승의 전략을 위한 분석들 이야기 같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강연에 오신 분들 조심히 오시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 만들어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커다란 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같이 만들 수 있는 나눔 인사이트 같은 어떤 이야기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상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차트심리이론 강의를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사실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될까요?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열 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배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영상의 덧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에 7가지 아이템 법칙에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구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설계에서 주식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후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에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처음부터 막 장기투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천만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뿜더러 또 강사생활을 했을 때 주도업종에 집중하는 거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천만원 이천만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에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반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자 좋은 주식인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 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3호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이 우리가 응용 따라잡아서 그쪽에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썩고 생각을 썩고 행동을 썩으면 결국은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두 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세 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의 메이저 큰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해석 거래량이 극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쇠기 상승쇠기 강세반전 약세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분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분석을 케이스터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어시켜 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세 달 동안 거의 뭐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 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앞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사항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달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 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 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지 이론이었고 대중적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추론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 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원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원칭했고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심리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해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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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